본인을 이상형으로 꼽은 연예인 불러드릴게요. 김준기씨, 이경규씨, 유승호씨, 미키유천, 신승훈씨, 김내원씨 의외인분이 있어요? 몰랐던 분? 미키유천씨는 처음 알았네요. 제가 요즘 아이돌 그룹이 굉장히 많고 멤버수도 너무 많다 보니까 누가 누군지 헷갈릴 때가 있는데 미키유천씨는 제가 얼마전에 드라마 제작 보고회 같은 거 나오시는 걸 보고 왠지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랬군요. 찌릿테크는 찌릿. 하지만 얼마 전 김태희씨는 개그맨 박희순씨에게 호감을 보였습니다. 저는 재밌는 장면을 봤거든요.